자, 출전 선수명단 보겠습니다. 김영렬 감독의 안양입니다. 오늘 양동원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최호정, 유종현, 김상원, 김영진, 안성빈, 부본상, 이정빈, 조규성, 알렉스, 펄라시오스입니다. 최철원 골키퍼의 김재우, 박건, 임동혁, 김한빈, 밀선주니어, 문기한, 안태현, 이시현, 말론, 김윤도 선수입니다.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전반전입니다. 아, 시원하게 물대포가 올라갑니다. 물대포가 또 저렇게까지 올라가네요. 지금 세계에 어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팔라시오스도 지금 일골골이에요. 공격소, 화력 대단합니다. 자, 이정빈의 코너킥. 됐어요. 반대쪽 팔라시오스 헤딩. 뒤쪽으로 쳐집니다. 돌았죠? 올라갑니다. 반대쪽 깊게 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찼어요. 빨리 슛. 방향이 맞지 않았지만 의도는 좋았습니다. 김상원 선수가요? 네, 김상원 선수예요. 됐어요, 역시나. 왼쪽 김상원 올라갑니다. 골키퍼 잡았다 놓치고 골키퍼 추라진. 이런 부분이 무서운 거예요. 최철원 골키퍼도 항상 골만 앞에서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팔라시오스죠. 이 선수 두 명이 따라 붙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막힐는데. 자, 뚫어냅니다. 자, 조기석인데요. 자, 돌면. 돌면 기회인데 제대로 돌질 못했고 내주질 못했습니다. 중앙쪽으로 이시현 쪽 때립니다. 골키퍼 쳐냈습니다. 부천이 이래서 무섭네요. 미사일 같은 중거리 쇼핑이 나왔어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잘 움직였고요. 양동원 골키퍼도 슈퍼 세이빙을 했습니다만. 자, 안양이 알아야 될 것이 이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공격 빠르죠. 마무리 질 수 있죠. 오, 제대로 훼쳤어요. 자, 다시 말론. 직접 파고 들어가다가 돌면서 때립니다. 골키퍼 쳐냈습니다. 말론 선수가 이런 상황을 잘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슬렁슬렁 하는 것 같지만 공을 가지고 갈 때는 정말 빨라요. 양동원 골키퍼 반칙을 했고요. 경고를 좀 받았습니다. 파울 안 돼요. 3대3이에요. 자, 팔라시오스는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비도 많은데요. 오른쪽 팔라시오스. 됐어요. 자, 비어스가 때립니다. 골키퍼 맞고 또 맞습니다. 두 번의 승부입니다. 골키퍼 맞고 또 맞고. 와, 골키퍼 오늘 전 강읍과 양동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초로 골키퍼 정말 잘 막았고요. 승관 볼 뺏어낸 이후에 패스 연결이 정말 완벽했거든요. 이건 볼문이 완전히 열렸었거든요. 이건 정규성 선수가 넣어줬어야죠. 네, 보세요. 아, 팔라시오스 선수 원터치 패스가 너무 좋네요. 자, 코너킥 반대쪽. 됐다! 골키퍼 맞습니다. 이번의 방공. 자, 지금 이 유정현 정말 꿀 헤더는요. 이 최초로 골키퍼가 동물적인 반응으로 막아줬습니다. 와, 킥 정말 좋았고요. 찍었는데요. 찍었는데요. 이걸 또 막습니다. 정말 대단한 안력을 보여주네요. 자, 때립니다. 골키퍼 또 잡아냅니다. 지금 전혀 예상을 못했던 장거리 땅골슛이 나왔어요. 이시현 선수의 가감한 슈팅. 이시현 선수가 공을 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쪽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김상훈. 오, 찍었어요! 이시현 선수의 패널킥을 얻어냅니다. 와, 터치. 이야, 지금은 번개예요. 이야, 번개풀에 콩구 먹듯이. 이야, 이 순간적으로 공격하는 거 보세요. 김상훈 선수의 발끝에서, 와, 페널티 게잉을 얻어냅니다. 순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이야, 두 명이, 세 명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요. 한순간에 원터치로 지금도 조기성 선수가 잘 돌려줬거든요. 자, 여기서 툭 쳤는데, 아, 파울 맞아요. 네. 이야, 이 김지호 선수가 정말 잘해줬었는데, 지금 최초로는 선수인데요. 네. 자, 알렉스가 갑니다. 왼쪽에서 돌다가 왼쪽에서 때립니다. 들어갑니다. 알렉스의 현재 골입니다. 시즌 8호 골입니다. 안양입니다. 이야, 안양의 에이스, 알렉스가 골을 만들어내면서 첫발년 1, 9.0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0으로 균형이 깨지면서, 전반전 거의 끝나갑니다. 이야, 안양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전반전 힙스로 올렸네요. 환호하는 홈핸들의 모습입니다. 영대형의 균형은 깨졌고요. 깨졌어요. 부천도 이제 후반전, 좀 저, 만의 골을 터뜨리고 해서 달려들 것 같거든요. 힙스로 함께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물대포가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이야, 정말 많이 올라가네요. 크로스 올라오기 직전입니다. 끌고 들어가다가, 직접 하고 왼발로 때립니다! 그렇습니다. 오, 순간적으로 돌파가 좋았어요. 자, 지금 안성빈 선수가, 측면에 있는 윙백이잖아요. 이 선수가 아직 골이 없어요. 자신도 한 번 욕심을 부리네요. 그렇군요. 네, 그분이 수비하는 데 있잖아요. 타이밍으로 안줘요. 다시 한 번 기억하나요. 됐어요. 오! 찍었어요! 네. 아하! 박스알은 아니고 업사이드네요. 아, 빛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네. 오! 네, 네. 기다리마 안 돼요! 자, 뚫렸습니다! 3대 2죠! 3대 2죠! 3대 2죠! 알렉스! 빨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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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막아냈네요! 이거는 들어간 거나 다름없었던로 완전히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말 잘 찼는데요! 네. 슈퍼네요! 야, 여기서 여기서 쫓아왔잖아요! 야, 잘 들으셨죠! 이건 골이거든요! 이 공간! 이걸 막아 냅니다! 조규성 선수가 지금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요, 골이라 싶었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크로스가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깔아줬죠! 됐어요, 됐어요! 역량 플레이가 따옵니다, 처참 폰어킹. 지금은 완전히 그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주 섬세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표정이죠. 자, 중앙쪽 때리면 됩니다. 박건 때립니다, 땅골로. 어, 골대 맞았나요? 자, 느린 모습 나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다시 보죠, 느린 모습인데요. 박건인데 때렸어요. 바깥쪽 골대를 맞았군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박건 선수가 가감하게 때려줬는데요. 여어. 자, 여기서 가감하게 해야죠. 네, 정태권 선수군요. 오, 들어갔어요. 이거거든요. 무천이 왜 안양강이 강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양방이 나오네요. 네. 골크로스마 상단 바로 아래로 들어갑니다. 동점골입니다. 송선화 감독의 용병술 교체 타임 기가 막혔고요. 네. 자, 이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태 군 선수입니다. 아, 정태 군 선수에게. 하트 세르몬이 들어갔고요. 아주 소중한 동점골이 나옵니다. 이 한 골은 충분하지 않거든요. 확실하게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완전히 열렸고요. 자신있게 안으로 가져가면서 제대로 얹혔죠. 안태현 잘려냈어요. 올라가야 되는데요. 올라갑니다. 직접 슈팅이 됐고요. 계속 파상적으로 몰아붙이는 부천입니다. 부천의 힘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떨구고 놀면서 흘러나온 볼 안태현. 아 찍었어요. 저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어요. 지금도 장현수 선수 오늘 있잖아요. 일단은 부천의 송선호 감독 있잖아요. 교체 카드 정말 100% 적중되고 있어요. 정말 뒤가 막히겠습니다. 갑니다. 달려 가면서 슛골입니다. 역전골입니다. 역전골. 2대1이 됩니다. 부천2 안양완입니다. 2대1로 역전을 만들고 있는 풍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닐손주니어가 해냈습니다. 안양의 관중들은 지금 침묵이고요. 안양이 왜 강한지. 왜 이런. 닐손주니어 마크 틀었습니다. 올라갑니다. 반대쪽 반대쪽.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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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석 쪽 앞에 다시 한 번 김에 때립니다. 왔습니다. 이야. 지금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힘이 너무 들어갔어요.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직군도 완전히 리바운드 된 볼이 여기서 완전히 후리거든요. 아. 자. 지금이 순간적으로. 자. 알렉스 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김상훈이 파고들어갑니다. 뚫었습니다. 뚫었습니다. 자. 왼밤으로 세니까요. 아. 반대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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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말 조심스럽게 ciudadept이지 However, 훈 outline 했어요, lassenigen이에요. ia. 이 게 김은민이 만들어냅니다. 오늘 painted이라는 선수들이 볼을 기록합니다. 김은민의 동작과. 여기까지 끊어麽니다. 다시 환호일과uencia. . 그냥 이렇게 두 SaaS' spins 2018. 이야, 태권됩니다. 다시 환호의 물결입니다. 이야, 이렇게 뒤집네요. 아직 경기 끝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의 이 볼을 떨궈준 건 대박이었고요. 김원빈 선수의 노스톱, 완벽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안덱스 올려주죠. 자, 여기서 떨궈주죠. 흘러난 골, 여기서 보자가 없습니다. 최철원 선수 발 맞으면서 볼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막지 못했고요. 오! 이거 지금 KMK가 만들어냅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승자동, 패자동, 벌레동 드러눕습니다. 그라운드 선수 보세요. 이게 진정한 축구고요.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